웰콘 시스템즈 안녕하십니까 웰콘 시스템즈 대표 박상덕입니다 저희 웰콘 시스템즈는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다양한 서버 드라이브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협동 로봇 조인트에 들어가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25A짜리 그리고 8A짜리 두 종류가 현재 저희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각 기업에서 생산하는 로봇의 관절의 특성에 맞도록 또 크기에 맞도록 형상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전류 감시를 이용한 외력 추적을 통해서 외부의 충격 감지라든지 또 센서리스 디렉트 티칭 등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모바일 로봇에 사용되는 스탠드홀론 타입의 2축 드라이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한 대로 모터 두 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축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나로 모터 두 개를 제어할 수 있는 2축 드라이브 4장을 이용해서 8개의 모터를 구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한 장으로 모터 두 개를 제어할 수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배선이 굉장히 간단하게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축 드라이브 8장을 이용해서 2축 모터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을 하는 2축 모터 8개를 구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선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드라이브 설치 공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용량이나 또 형상 아주 다양한 그런 드라이브를 직접 설계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